1.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. 잠원서 19장 8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. 잠원서 19장 8절 말씀. 아멘.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하루 되기를 바래. 내일 또 만나. 안녕. 안녕.